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동욱입니다. 이번 시간은 2024년도 선생님의 커리큘럼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자세하게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그래서 선생님이 크게 크게 설명을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조금만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세한 커리큘럼을 설명하기 이전에 선생님은 일단 좀 짧게 가봅시다. 12월 1월 2월 그러니까 뭐 겨울방학이 끝날 때까지 이때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공부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부터 먼저 얘기를 좀 할게요. 일단 2024년도 즉 지금 예비 고3이거나 안타깝지만 새로 한 번 더 수능 국어를 공부해야 되는 학생들은 1월 2월 12월 1월 2월 거의 뭐 한 80일 동안에 이런 공부들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수능 국어를 만약에 처음 공부한다면 수능 국어는 김동욱입니다. 수국김이란 강의를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전시가가 정리되지 않았다. 이거 나중에 고전시가 정리하려면 되게 학기 중에 하긴 힘들거든요. 그래서 고전시가 파트를 정리를 좀 해 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올해 새로 나온 강좌인데 반응 스위치 온 쉽게 말하면 독서 비문학 지문을 가지고 반응하는 연습입니다. 그러니까 1클래스 들어가기 전에 독서에 반응하는 연습을 한 9지문 가지고 해 볼 텐데요. 뭐 반응하는 연습 이렇게 세 개를 기본으로 좀 공부를 좀 해 주면 좋겠다 싶어요. 그 다음에 선택과 함께 따라서 화작의 유형 그 다음에 언어와 매체. 언어 매체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거 학기 중에 공부하는 건 힘들 겁니다. 겨울방학 때 이때 먼저 공부를 좀 해 두면 좋겠고 그 이후에 1클래스를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 하루에 1시간 반 내지 2시간 정도가 이걸 따라가는데 쓰이는 시간일 겁니다. 방학 때 국어 공부 2시간 정도 하는 건 결코 긴 시간이 아닌 건 아시죠? 그러니까 이 정도는 겨울방학 때 해 주면 3학년 때 훨씬 더 효과적으로 점수 향상을 이뤄낼 수 있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 중심으로 공부를 좀 해 주시면 좋겠고. 예비 고1, 예비 고2 학생들. 실제로 학기 중에는 내신 준비하느라고 수능 국어 공부를 제대로 하기가 좀 힘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능 국어를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실제로는 방학 때 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무 과하게 바라지 않겠습니다. 수국김 11강짜리입니다. 그 다음에 고전시가 이것도 뭐 열 몇 강밖에 안 돼요. 그 다음 반응 스위치온 9강으로 끝낼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를 방학 때 좀 따라오면 고3 올라왔을 때 훨씬 더 튼튼한 상황에서 수능 국어를 공부할 수 있을 거예요. 조금 더 욕심을 내본다면 조금 더 욕심을 내본다면 예비 고2 학생들. 뭐 예비 고1도 마찬가지지만 조금 여유가 있다면 그 언매 선택자들 말이에요. 난 언매를 선택하겠어 라고 하면 이 시기에 언어와 매체 체크메이트 언어와 매체를 들어보시고 공부하시면 훨씬 더 편하게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능 국어 준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수국김 고전시가 반응 스위치온 그 다음에 욕심 내면 언어와 매체까지 이렇게 예비 고1, 고2 학생들은 공부하면 좋을 거다. 라고 얘기하고 싶네요. 그럼 본격적으로 선생님의 커리큘럼을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크게 크게 설명할게요. 서본, 실력 강화, 결. 뭐 이건 이제 파이널 수업이고요. 서본, 메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력 강화라고 파트별로 나와 있는데 일단 서부터 서부터 서에 있는 게 수국김 반응 스위치온 리셋 국어 이렇게 나왔는데요. 수능 국어는 김동욱입니다. 얼마 전에 이 강의 찍기 전에 선생님이 이 강의 OT 찍었어요. 그러니까 OT는 올라와 있을 텐데 수능 국어를 어떻게 공부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대답입니다. 처음 수능 국어 공부하는 학생들 아 내신은 국어하고 수능 국어 많이 다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수능 국어는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효율적이겠구나라는 것을 얘기하는 강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수능 국어를 처음 시작한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네 반응 스위치온 올해 처음으로 만든 강좌인데 수능 국어는 김동욱입니다 해서 바로 1클래스로 넘어가기에 중간에 독서가 비약이 좀 심해요. 그래서 자 요 아홉 지문 아홉 지문입니다. 아홉 지문 평가원이나 수능에 최근에 출제되었던 반응하기 좋은 독서 지문 아홉 지문을 가지고 한 지문당 샘하고 한 3, 40분씩 그러니까 그렇게 헤비한 강좌가 아닙니다. 3, 40분씩 여러분들이 예습해 오시고 아 이렇게 읽었어야 좋은 거야 라고 하면서 좀 일취월장 클래스로 넘어가기 위한 독서를 좀 제대로 공부하는 기초 독서의 기초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강좌가 반응 스위치온입니다. 자 그 다음에 리셋 국어는요 6평 끝나고 주로 이제 수험생들을 위한 강의인데 6평 끝나고 이때까지 만약에 잘못된 국어 공부 방법을 해왔다면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6평에서도 봐 이렇게 공부했으면 훨씬 더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나머지 5달 동안 이렇게 공부해 보자라는 걸 제안하는 그런 강좌입니다. 한 5강 정도니까요. 그렇게 긴 강좌는 아닙니다. 자 이게 이제 시작하는 강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메인 강좌입니다. 가장 뭐 중심되는 강좌이죠. 일취월장 클래스입니다. 일취월장 클래스 선생님 대치동에서 현장 강의를 하는데 그 현장 강의를 일주일에 3시간짜리입니다. 현장 강의를 거의 뭐 1도 편집하지 않고 그대로 올리는 강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일클래스, 취클래스, 월클래스, 장클래스 시기별로 이렇게 나누고요. 예 뭐 본질, 체화, 심화, 실전 이게 이제 일취월장의 핵심적인 중요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현장강에서도 바탕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현장에서도 바탕 모의고사를 치니까요. 네 바탕 모의고사가 중간중간 이렇게 분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는 연필통이라는 주간 학습지가 이제 나가는데 그것과 똑같은 걸 인강에서도 하고 싶다라고 하면 딱 두 가지 하시면 돼요. 연필통, 일취월장에 딸려있는 연필통과 그 다음에 본바탕 모의고사 본바탕, 요거 본바탕이라는 건 이제 바탕 모의고사의 관연도 문제들을 다시 한번 좀 깔끔하게 다듬어서 만드는 교재인데요. 요 두 가지가 아마 일취월장 클래스의 부교재로 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 두 가지를 가지고 함께 병행하면 현장과 숙제마저도 똑같다. 현장과 인강이 다르지 않습니다. 선생님. 숙제마저도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뭐 시기하고 요런 것들은 차차 1클래스에 OT할 때 또 자세하게 얘기할 거니까요. 바탕 모의고사가 각각 2, 3회씩 요렇게 섞여 있습니다. 마지막 장 클래스에서는 바탕 모의고사가 5회 요렇게 섞여 있다는 거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자 화법 장문인데요. 선택 과목 여러분 이제 좀 이따 선택하시겠죠. 이미 선택한 학생도 있을 거고요. 선생님 입장에서 화작은요. 그렇게 많이 공부할 필요가 없는 과목이라고 선생님은 생각해요. 화작을 가지고 막 하루에 한 시간씩 공부할 이유 전혀 없어요. 그러려면 차라리 그 시간이면 차라리 언매를 선택하는 게 낫죠. 화작은 문제 출제된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작의 문제 출제 유형을 좀 살피고 선생님이 한 3시간 정도 수업을 유형별로 수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부교제로 본바탕 화작편이 있는데 이때까지 바탕 모교사 화작편 중에서 깔끔한 세트를 한 20세트 정도 묶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부교제로 여러분들이 연습용으로 풀어나가는 그리고 좀 설명이 필요한 건 선생님이 수업으로 부교제를 설명하는 그 정도이면 화작 공부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화작을 마무리하는 걸로 화작의 유형편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언어와 매체죠. 언매는 공부를 해야 선택의 의미가 있는 과목이에요. 그죠? 공부를 해야 공부할 시간이 있어야 되고 언매를 그냥 선택하는 게 아니라 언매를 선택했다면 그래도 문제가 까다롭게 나오는 편이니까 좀 자세하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되는 과목입니다. 함부로 언매 선택하는 건 좋진 않아요. 공부할 자신이 있는 학생들이 선택하셔야 돼요. 어쨌든 공부할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이걸 중간에 화작을 하다가 언매로 바꾸거나 아니면 6월달 평가원 치고 나서 이제 언매 공부해봐야지 아마 절대 못할 거예요. 공부할 시간이 그때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언매는 최대한 3월 들어가기 전에 끝내세요. 겨울방학 때 끝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신할 때 언매를 언어를 어느 정도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뭐 무리가 아닐 거예요. 겨울방학 때 좀 공부를 해보시면 언매가 그렇게 생각만큼 그렇게 공부할 양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꾸준하게만 잘 공부하면 언매 선택할 만하다. 그리고 웬만하면 겨울방학 때 끝내라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체크메이트 연필통이라고 요거는 이제 복습용 교재죠. 요것도 부교재로 실려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21, 대여섯 강 정도 매년 언매 찍고 있는데 그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암기가 아니라 이해 중심으로 언어와 매체 공부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의지를 가지시고 겨울방학 때 끝내겠다라는 생각으로 언매 체크메이트 잘 따라와 주시면 충분히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EBS 클래스예요. EBS 클래스. EBS 교재에서 50%가 반영된다. 수능에 이런 말 들어보셨죠? 수특편은 3월 중순쯤에 나올 텐데 이 수특편은 여러분들 고등학교 3학년 되면 알겠지만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범위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수특편은 EBS 교재에 나온 양식 그대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고요. 이제 7월 중순에 나올 수완편은, 수능완성편은 이제는 뭐 내신하고는 전혀 무관한 거니까 이건 수능에 맞춰서 수능에 나올 만한 작품들 중심으로 컴팩트하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EBS 강자가 있다라는 거 정도 지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강화 클래스인데요. 고전시가. 고전시가는 뭐 일단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올해는 고전시가 찍을 여력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23학년도 고전시가를 그대로 올릴 텐데 뭐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특히나 등급이 한 3, 4등급 되는 학생들이 2등급으로 딱 올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몇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고전시가입니다. 고전시가 주요한 작품들을 좀 공부해 두면 어떤 모의고사 나와도 좀 편하게 빠르게 풀 수 있거든요. 고전시가는 해석만 되면 문제는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해석이 안 되니까 시간을 오래 걸 끌고 남들보다 이제 뭐니 많은 시간을 여기에 할애하면서 독서지문 풀 시간도 없어지는 그래서 성적이 잘 안 나오게 되는 원인이 되는 과목이니까 선생님 이 강의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중요한 시죠. 그 다음에 중요한 가사문학 작품들 중심으로 수업을 했으니까요. 이거 정확하게 좀 들어보면 고전시가 공부하는 게 훨씬 더 편할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고전시가 정리가 되지 않은 학생들은 겨울 방학 동안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전시가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독서인데요. 얼마 전에도 이런 전화를 받았어요. 선생님 저희 딸이 예체능인데 독서에서 과학기술법경제만 나오면 아예 안 풀고 넘어가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선생님 강의 중에 이런 강의 있는데 이런 강의 들으면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던데 충분히 이해되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과학기술제재 법경제 제재만 듣기보단 일단 기본적으로 수국김 그 다음에 스위치온 1클래스 정도는 들어서 아 국어란 것 독서란 건 이런 식으로 공부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기본을 닦은 다음에 이런 것들을 약점으로 잡아 나가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3월달 5월달 6월달 이렇게 개강할 텐데 그때 맞춰서 아 내가 법경제가 약해 라고 하면 그때 법경제 지문을 좀 중심으로 공부해 보는 그런 약점보완용 교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것만 덜컥 듣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비효율적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엔제이죠. 바탕 공통과목 모의고사인데 잘 들으셔야 돼요. 이때까지 나왔던 바탕 모의고사 중에서 올해 EBS 교제가 나올 거잖아요. 그 EBS 교제와 연관된 지문들만을 골라서 10회분을 만들었어요. 만들어요. 그래서 올해 EBS 교제 연계 출제된 독서문학 공통과목이니까 선택과목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30, 34문학을 10회분을 만들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교제가 나갈 거고 선생님은 이거를 일주일에 한 회씩 꾸준하게 풀이할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6평쯤 끝나고 6평 끝나고 본격적인 모의고사 시즌 되기 전에 일주일에 한, 두 회씩 좀 차분하게 풀어보는 그런 실전 연습용으로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바탕 모의고사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파이널이죠. 파이널 언어와 매체. 여러분 언어와 매체라는 과목은 하고 잊어먹고 하고 잊어먹고 이런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9월달 평가원 끝나고 9월 중순쯤부터 한 5주간 매주 라이브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해 왔고요. 올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핵심적인 내용들 중심으로 이거 잊지 않았지? 그 다음에 이거 혹시 주의해라는 식으로 그렇게 수업을 전개 나갈 테니까요. 이거 언매 선택자들 마지막에 정리용으로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파이널이 파이널 실천이 있고 잔클래스가 있잖아요. 물론 잔클래스는 이제 바탕 모의고사 중심으로 하는 파이널 강좌입니다. 근데 이 파이널 실전표는 스튜디오 수업인데요. 이건 뭐냐면 말 그대로 6월, 9월 평가원을 분석하는 강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올해 6월 모의고사와 9월 모의고사를 잘 분석해서 분석하면 수능하고 연관성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6월, 9월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수능에서는 이런 식으로 좀 준비해보자 라고 얘기하는 그런 강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길진 않아요. 한 4, 5강 정도이면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전체적으로 올해 커리큘럼들을 대강 설명해 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다시 한번 겨울방학 중요합니다. 겨울방학 때 올해 수험생들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둘 중에 하나, 그 다음 1클래스까지 이렇게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효과적인 커리일 겁니다. 그 다음에 예비 고 1, 2 학생들은 수국김, 고전시가, 반응, 스위치온 또 욕심내자면 언매 선택자들은 언어와 매체까지 이렇게 공부하시면 훨씬 더 편안하게 고3 생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죠? 자, 선생님이 나열형 강의를 되게 싫어하는데 커리큘럼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네요. 그래도 지루한 얘기 끝까지 잘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자, 수험생활은요. 마라톤하고 똑같습니다. 하루 이틀 막 열심히 달리다가 한 3일 널브러져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작의 마음, 여러분 다 가지셨을 텐데 그 마음, 변치 않고 굳건한 마음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주시면 수능날 좋은 성과 있지 않을까 생각 듭니다. 선생님도 여러분 옆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5번째 기선을 흡ет하기 위해 5번째 기선을 다하겠습니다. 5번째 기선은 음과 5번째 기선을